아이씨. 아이씨. 오지마! 하... 하... 그래. 그래도... 두 사람 덕분에 즐거웠다. 응. 네가 인생 똑같이 산 걸 알겠는데 내 눈앞에서 뒤지지 마라, 이 새끼야. 아이씨. 아이씨. 잡아! 김정원! 야, 너 네가 무슨 예수님이냐. 무슨 저 새끼까지 변호를 해. 병원부터, 병원부터. 어머님 어떠셔? 괜찮으셔? 내가... 너한테 약속 시킨다고 했지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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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야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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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이리 와! 빨리! 야, 김준휘. 네가 여기 왜 와? 얼른 가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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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! 오지마! 싹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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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istä... 김변. 김 변. 나는 엄마는 좀 어때? 괜찮으신가요?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그게... 나도 가만히 생각을 좀 해 봤거든. 나는 왜 이렇게 김병을 괴롭히고 싶을까. 나는 김병이 너무 신기한 거야. 이해가 안 되는 거지. 법이라는 게 김병 편이 돼 준 적이 없는데 그런 법으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나 정말... 그게... 나 가식적이야! 그게 사람이 말이 되냐고!